음쓰로부터의 해방 갓성비 홈바이옴 음식물 처리기 2세대가 출시되었어요 괴물 성능 합리적 가격은 그대로 내부는 4L 대용량 그대로인데 외관이 더 작고 슬림해졌어요 곡선형의 디자인으로 더 예뻐졌죠 좁은 주방에서 부담없이 사용해요 1세대 필터보다 용량이 1.5배 더 커졌어요 더 오래 쓰세요 음쓰처리기 유명한 거 다 써봐도 홈바이옴이 최고인 이유 음식물 투입 제약이 없어요 치킨뼈, 생선뼈, 섬유질 많은 채소 짠 거, 매운 거, 냉동 구분 없이 편하게 넣어요 강력한 BLDC 모터로 음식물을 잘게 분쇄하고 건조하여 부피를 10분의 1로 줄여줍니다 고온 건조 분쇄가 끝난 음식물은 99.9% 살균되니까 손으로 만져도 전혀 거부감 없고요 불쾌한 냄새도 없어요 뼈, 조개껍질은 일반 쓰레기니까 일부러 넣을 일 없지만 간혹 딸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기계에 무리 없이 한 줌의 가루가 되어 나오니까 너무 든든해요 사용하면 악취 나지 않을까 제일 걱정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홈바이옴은 국내 인증기관에서 살균 탈취 시험 통과 97% 탈취 효과로 악취 고민 덜었어요 500시간 사용 가능한 대용량 필터가 기본 2개 구성 필터 커버를 열어 활성탄만 교체도 가능하니까 유지비가 완전 경제적이에요 2세대 리뉴얼인데도 가격 인상 없이 합리적 가격 그대로 성능도 좋은데 가격까지 좋고 AS도 가능하니까 완전 가성비에요 슬림해진 2세대는 주방, 다용도실 좁은 공간에도 쏙 들어가고 별도의 설치 없이 전원 코드만 꽂아 사용 가능해요 사용도 직관적이에요 전원, 퀵, 일반, 세척 전원 누르고 원하는 모드 선택하면 알아서 건조, 분쇄, 식힘까지 한 번에 진행돼요 뚜껑은 투명한 유리로 내부 작동 상황이 직관적으로 확인돼요 완전 분리 가능한 락업 장치 뚜껑은 원터치 방식보다 냄새 차단에도 효과적이에요 오염돼도 세제 사용 가능하고 물세청 모두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관리 가능하구요 오염된 바스켓은 칼날이 담기주록 물을 담아 자동 세척 모두 30분 만에 스스로 이물질을 불려 세척이 쉽도록 도와줍니다 깨끗해졌죠 음식물 처리기는 저녁 식사 후에 밤에 작동시키는 일 많을 거예요 25dB 내외의 저소음으로 편안하게 발열이 거의 없으니까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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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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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